공평호TV의 공평호 아주 단단히 마음을 잡고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를 대비함에 있어서 우선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느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잘 관찰하면 현재의 답이 있다는 것이죠 관변 여론조사기관의 동향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그 정부 정책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우선 여론조사기관을 먼저 동원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 여론이 이러저러하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라를 몰아왔습니다 8월 5일자 국내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특별한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을 보도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 방사는 올림픽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어쩌면 국내 언론들이 한 명도 그게 된 이의를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조사기관은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관제 여론조사기관으로 의심을 받아왔던 리얼미트가 수행한 조사결과입니다 8월 2일 국민 10명 중 7명이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 여론조사기관은 리얼미트 그 CBS 의뢰로 전국만 19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농수산물 관련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10명 가운데 7명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제 여론조사 결과는 항상 정부가 원하는 그런 답을 제공하는 데 익숙한 기관이죠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정부가 대일본 강경책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몽, 선전, 선동활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이번 인본발 수출 규제를 겪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관점은 하나도 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시각과 행동과 판단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구하고 어떤 자각도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성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갈등을 계기로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남북 평화 공동체 구상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겠다는 주장에 대통령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금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8월 5일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양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다 이해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허황된 주장이고 거짓 주장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강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자신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합니다 다른 한쪽이 완전히 거짓말쟁이인데 대통령이 순진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위의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 낭만적이고 순진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 말을 가지고 제가 종합적인 전망과 의견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기를 갖고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채 한국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후에 북측 중심의 통일을 꿈꾸는 적대제력을 우호제력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족우선의 생각은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서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을 키움으로써 일본경제에 맞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최가난, 최빈국하고 뭘 가지고 협력해서 일본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른 바 민족평화경제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머릿속에는 북한밖에 없는 겁니다 오로지 북한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반일하는 방법 즉, 거기를 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민족공조를 통해서 남북대 친일구도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위험한 구상입니다 적대제력과 손을 잡고 가치동맹을 배제하는 겁니다 남북대 친일대결구도는 결국 인간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민족을 우선시함으로써 한국이 친북을 당연시하고 반미와 반일로선으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적대제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이번 문제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점 원인 제공자가 자신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점 적대제력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몽상적인 사고를 가진 점 반일과 친북에 갇힌 사고를 가진 점 고질적인 질병이자 질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쳐지기가 여간 쉽지가 않은 아주 어려운 그런 질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 내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북한입니다 일본과 어려우지다 북한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모든 것은 다 북한으로 통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일관계가 출구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구나 그런 내용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앞으로 고생길로 들어서고 비용 청구서에는 비용이 얼마나 기록돼서 날라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이 장기화 그리고 최악화에 대비해야 할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이번 사태를 대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한국 역사에서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에서 지금은 좀 다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이번도 예외 없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